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션 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타이틀은 바보야, 문제는 칼슘이야. 그런 이야기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할 때 상대방의 공화당 부시였을 거예요. 그분하고 경쟁을 하면서 당시에 경제 사정이 안 좋았으니까 너 핵심을 모르는 거야. 그런 이야기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지는 일단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지금 보면 제가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칼슘 관련해서 많은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좀 확대해서 볼게요. 처음 거 보면 이런 사람은 칼슘을 먹어도 뼈로 안 가고 혈관에 쌓여서 동맥 경화증이 잘 생깁니다. 두 번째, 칼슘의 두 얼굴. 칼슘 그렇게 드시면 큰일 납니다. 세 번째, 칼슘제의 건강을 망치는 부작용은. 그 다음에 칼슘 잘못 먹으면 혈관이 막힌다. 혈관의 석회화, 심근경색, 뇌졸중 유발 가능성. 그 다음에 보면 과도한 칼슘의 섭취가 심혈관계 질환과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칼슘을 많이 먹으면 뇌졸중 위험이 낮아진다고 지금 그런 영상도 있는데 이게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온 건가 봐요. 그 다음에 칼슘 보충제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제 한술 더 뜨네요. 그 다음에는 칼슘 영양제 중단하세요. 이건 그냥 독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가 칼슘을 안 먹는 이유, 칼슘 부작용, 칼슘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 그 다음에 보면 칼슘과 비타민 D 섭취하다가 일찍 사망. 또 골다공증 제4의 영양소. 그 다음에 골다공증의 숨겨진 퍼즐, 비타민 K2. 자, 여러분들이 이 덤네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덤네일들의 일치된 관점은 뭐냐면 칼슘 먹으면 큰일 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영상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론은 다 뭐냐면요. 이 마지막에 골다공증의 숨겨진 퍼즐, 비타민 K2입니다. 결과적으로 비타민 K2 드셔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많은 영상들이 이런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그런 타이틀을 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칼슘을 왜 먹게 되나? 칼슘제를 먹는 이유는 아마 크게 두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장기에 발육 촉진을 위해서 아이들이 먹는 거죠. 청소년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노년이 들어서 골다공증 때문에 골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먹는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이유가.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문제점이 뭐가 나왔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밀도가 전혀 안 올라간다? 자, 그러면 원래 칼슘 보충제를 먹어야 하는 이유에 배치된단 말이에요. 칼슘 보충제를 먹는 이유는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인데 그게 안 올라간다면 이건 뭐 칼슘 그 자체. 칼슘 자체의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가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싹 안 합니다. 왜? 해결할 방안이 없으니까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각시키는 게 뭐냐면 칼슘은 석회화가 돼요. 그래서 동맥에도 생기고요. 신장에도 생기고 요로에도 생기니까 이게 동맥으로 가면 뭐가 돼요? 동맥으로 가면 혈관 침착이 되고 신장이나 요로로 가게 되면 결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슘 먹으면 안 돼. 칼슘 먹으면 죽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심해가지고 내가 의사인데 칼슘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마.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칼슘을 안 먹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첫째, 우리 인체에 있는 모든 근육의 수축이 되지 않습니다. 수축이 되지 않으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장입니다. 심장이 수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칼슘은 우리 뇌가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제2의 메신저입니다. 그러면 정보 전달이 안 되면 뭐가 돼요? 그야말로 식물인간이 되는 거죠.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칼슘을 먹지 말라고 할 정도로 칼슘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영양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 그런 건 뭐냐면 칼슘은 말이야. 비타민 D가 있어야지 흡수가 돼. 당신들이 지금까지 칼슘을 1,200, 1,300, 1,400을 먹어도 골밀도가 안 올라간 이유는 비타민 D 때문이야. 그러니까 비타민 D를 먹어야 돼. 이거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어느 기준이냐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제 학계에서 얘기하기로는 30나노그램 펄미리리터 되면 이거 정상이에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제 영상을 누누이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55나노그램 펄미리리터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그 칼슘의 흡수를 도와줄 수 없다 하는 것이 제 결론이고요.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기본적으로 칼슘도 먹고 있고 비타민 D도 먹고 있는데 이거는 여전히 안 올라가네. 여전히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온 게 비타민 K2예요. 자 비타민 K2는 무엇에 좋다고 하냐면 칼슘이 뼈로 가게 해준다.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이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그게 그냥 피로 가서 되는 게 아니고요. 뼈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뼈로 가게 해주는 게 비타민 K2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골밀도가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 다음 하나는 혈관에 침착된 칼슘을 막아준다든지 뭐 예방해준다든지 또는 뭐 녹여준다. 물론 이거 논문에 다 있습니다. 논문에 다 있지만 이것만으로 해서 골밀도가 높아진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제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2 이 세 가지를 다 하는데도 안 올라가는 것은 또 무슨 이유냐. 이제 가서 그 다음에 뭘 핑계로 댈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건강에 좀 관심이 있다는 사람들 또는 전문가 그룹 또는 뭐 이런 의료계에 있는 분들까지 이 칼슘 자체가 원인이라는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자꾸 곁다리만 긁는다는 거죠. 특히 비타민 D 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 칼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이걸 가졌다고 칼슘을 섭취해야 되는 원래 이유를 충족시키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게 혈관입니다. 혈관에 이 폭탄이 하나 들었어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칼슘이 혈관을 막는 거죠. 자 그런데 칼슘만 막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LDL 콜레스테롤도 지금 이 누명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칼슘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아서 이렇게 됐다가 얘가 빵 하고 터지거나 아니면은 이걸 다 막아버려. 그럼 피가 안 통하니까 결국은 심장마비가 오는 거죠. 뇌졸중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칼슘은 이 혈관을 막으니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심장 같은 데서는 얘가 돌이 되니까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을 막게 되면은 지금 뇌에 가면은 뇌졸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심장에 가면은 심장마비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겁은 잔뜩 먹게 해놓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일반 대개 뭔가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밑에 그림은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얘가 이제 혈관을 막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빵 터지면은 여기로 피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죽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영상을 만든 수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칼슘이라는 그 단 하나의 소재에 대해서 저만큼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 있을까? 또는 그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얼마만한 노력을 기울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그저 뭐 영상 조회수나 높이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권위가 있고 정말 훌륭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그 영상을 놓고 봤을 때 결론은 비타민 K2를 팔아보자. 그런 결론으로 이르렀다는 거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칼슘을 어떻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을 거냐 하는데 우리가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칼슘 그 자체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칼슘 보충제를 입을 통해서 먹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위를 통해서 가게 되고 그리고 걔는 다시 소장을 통해서 흡수가 돼서 간 문맥을 통해서 그게 혈액으로 보내지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칼슘은 우리가 먹게 되면 이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칼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로 이 칼슘이 전달되면 각각의 세포는 이온 채널을 통해서 그 칼슘을 흡수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세포 레벨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이 그림을 좀 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이온 칼슘이 있습니다. 이온 칼슘이 있으면 얘가 이온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면 얘는 세포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잖아요. 이 미토콘드리아를 움직여서 에너지를 만드는 ATP라는 것을 생성하게 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칼슘은 우리 근육을 수축시키는 그 컨트랙션을 일으키는 과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심장 근육을 빼고는 나머지 모든 근육에서는 이 이완, 근육이 이완될 때는 마그네슘을 가지고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심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의로, 그러니까 우리 의지에 따라서 심장을 멈추게 되면 사람이 그냥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살하고 싶으면 심장 서! 이러면 서버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심장은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거기에 페이스메이커라는 걸 달아놨어요. 심장 안에는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들어있어서 얘가 자동으로 그냥 전기를 찍찍찍 주면서 이게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칼슘은 수축하는 데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근육들은 대부분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팔을 오므린다고 하면 이건 제 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수축시켜서 내가 팔을 당기는 이런 과정을 만들 때는 칼슘을 써서 수축을 시키고 이걸 풀어줄 때는 마그네슘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칼슘의 섭취량입니다. 보통 하루에 칼슘 섭취 건장량이 얼마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700mg, 미국에서는 지금 1200m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이것은 적정한 수치냐, 이게 정말 필요한 수치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입으로 1000mg 먹었을 때 대변으로 800mg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200mg 이상 칼슘을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 그러니까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있잖아요. 그 속에 칼슘이 없냐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거기에서 200mg 정도의 칼슘은 보충을 하기 때문에 골밀도가 젊었을 때는 안 나빠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거나 어떤 특정 질병이 있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약을 먹게 되면 이 칼슘의 흡수가 원활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200mg의 양도 조달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뼈에서 칼슘을 분해하다가 핏속에 채워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200mg 이상의 칼슘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골밀도가 낮은 사람이나 또는 성장기에 있는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줘야 되겠느냐고 생각을 해보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주 칼슘을 섭취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부분을 섭취한다고 보면 여전히 우리가 하루에 적절한 칼슘 섭취량은 200mg 전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부족하고 정말로 골밀도가 낮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하루에 400mg을 넘어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칼슘 섭취의 상한선을 약 400mg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굉장히 골밀도가 낮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양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700mg이다, 1200mg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만약에 200mg으로 하면 지금 한국의 기준 같은 경우는 3.5배를 먹게 하는 거고요. 미국의 기준 같으면 600mg의 칼슘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칼슘을 먹이기 때문에 혈관에 칼슘이 침착된다. 또는 신장에 가서 돌이 생긴다 하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더 많이 조성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소를 안 해주고는 지금까지 700mg을 줘도 안 돼, 800mg을 줘도 안 돼, 1000mg을 줘도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느려온 거예요. 그렇게 느려서도 안 되니까 이제 비타민 D를 들고 나오고 비타민 K2까지 들고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는 칼슘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칼슘 자체도 우리 몸에서는 어떤 성분의 기량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견제성을 이용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인체 자체가. 그래서 칼슘을 먹을 때는 마그네슘이 같이 있어줘야지. 얘가 칼슘이 세포에 충분하게 들어왔을 때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문을 잠그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걸 보고 볼티지 게이트라고 말하거든요. 볼티지 게이트. 게이트는 뭡니까? 게이트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이온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볼트. 아시죠? 전압이라고 하는 거. 볼티지, 전기 차이 가지고 문을 닫았다, 열었다 조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칼슘 채널에서 문을 닫아주고 열어주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Natural Calcium Antagonist, 그러니까 천연의 칼슘 기량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 보충제는 칼슘과 거기에 상응하는 적정량의 마그네슘이 잘 밸런스가 돼 있었을 때 안전하게 우리 인체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연구에서 지금 비타민 K2가 칼슘의 혈관 침착을 막아준다든지, 또는 또 칼슘을 뼈로 제대로 가게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틀린 얘기는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은 칼슘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럼 칼슘 그 자체는 뭐냐? 흡수예요. 흡수. 어떤 칼슘이 흡수를 제대로 보장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칼슘을 먹으면 무조건 동백경화오인데, 신장에 가서 돌이 생긴데, 이렇게 겁만 먹을 게 아니고 내가 제대로 된 칼슘을 적정량을 먹으면 문제는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일부 의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칼슘 먹으면 너 죽어. 그럼 칼슘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안 먹고 기다려다 죽을 거예요? 먹고 한번 시도해보다 죽을 거예요. 결국은 그런 얘기로밖에 귀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칼슘에 대해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무 제목에 현혹돼서 그 핵심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지 그렇지 칼슘이 들어가서 저렇게 막히면 심장마비 오겠네. 그러니까 비타민 K2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적정한 칼슘의 양 그리고 제대로 흡수될 수 있는 칼슘 그리고 안전한 칼슘의 흡수를 보장하는 칼슘 이런 것을 찾아서 드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이온칼맥을 얘기할 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온칼맥이라는 것은 미네랄의 기본 원칙 이온채널로 흡수된다. 그래서 흡수를 해결했어요. 두 번째, 이온칼맥에는 칼슘이 177mg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적은 양을 가지고도 골밀도 올려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안전한 칼슘의 흡수를 위해서 마그네슘을 2대1 비율로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비타민 D3 이것만 레벨을 55에서 70 사이로 만들어주고 이온칼맥을 필요한 양만큼 잘 드시고 운동 잘하고 적정 체중 유지하고 잘 주무시고 잘 먹고 이러면 골밀도 올라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비타민 K2를 추가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걱정 많이 하시고 또 일부 받아들일 수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DK 솔루션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칼슘 하면 걱정하게 되고 눈에 띄는 거는 다 칼슘 먹으면 이게 잘못되어 저게 잘못되어 하는 그런 소리 듣다가 늘 칼슘이라는 거에 대해서 망설이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우려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현명하게 이해하는 방법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많은 분들이 그냥 어떤 특정 제품이나 성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영상을 만들기보다는 좀 칼슘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뭔가 인기 영합적인 그런 것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그 영상을 보고 있을 때 그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상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보야 문제는 칼슘이야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